방에 하나도 없다고요? 방값 두 배로 들을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두 배고 세 배고 간에 있어야 주지. 저 그러면 다른 민박집이라도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기가 있어서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다른 데는 없지. 지금 방이 없어서 난린데. 아빠. 초롱이 깼어? 아빠 추워. 조금만 참아. 초롱아. 그냥 내가 있는 방으로 가. 이러다 초롱이 감기 걸려. 일단 초롱이부터 눕히고 방 찾아보든가. 초롱이 꽁꽁 얼었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